안녕하세요 에슬레저 리딩 브랜드 안다르의 뮤즈 신세경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제품들은 다 실제로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착용해본 하이브리드 워터 레깅스의 에어쿨링은 저도 이제 처음 입어왔으니까 사실 되게 많이 놀랐는데 아까 바닷가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나오자마자 금방 빨리 마르고 되게 쾌적하고 또 이제 젖은 상태였는데도 비침은 걱정이 없어서 사실은 되게 많이 놀랐어요. 저도 이제 여름 휴가지에 가게 된다면 꼭 운동할 때가 아니더라도 꼭 챙겨서 가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더라고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바캉스 일정을 계획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꼭 하이브리드 워터 레깅스 에어쿨링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하나씩 챙겨가세요. 스트레치 유얼 스토리 지금까지 배우 신세경이었습니다.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